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참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이 큰 병이나 사고를 당한다든지요 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을 벌받아도 마땅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엉덩거리고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친하게 지낸 언니가 있었어요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셨는데요 그 언니에게 오빠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오빠의 직업이 기타리스트예요 그人의 직업은 기타리스트였어요 꽤 유명해서 알만한 연예인들의 그런 앨범 작업과 또 콘서트도 함께 했어요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주의를 잘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점점점 세상적으로 변해갔죠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들도 그래서 이 오빠가 그 가정의 부모님과 또 전우사님에게는 항상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번에는 뮤지컬 공연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뮤지컬 내용이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었대요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내용에 거기서 그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그 오빠 동성애을 지지하는ような 그런 작품으로 기타를弾는 그런 형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그 오빠가 그 공연에서 연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오빠가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최근에 변비가 조금 심해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 진행 결과는 정밀검사를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이 겁이 덜컥 났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벽 예배까지 나갔대요 간절히 주님 앞에 이렇게 불을 지셨대요 주님 살려만 주시면 저에게 더 이상 세상음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연주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까지 하면서 기도했죠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전사님이 그 전사님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래도 오빠가 아미인데 기뻐하니까 좀 친동생이 만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사는 길 이 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과는 1기라서요 치료만 꾸준히 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대 여러분 이처럼 내가 원하는 복의 모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모습은 참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고난이고 불행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사는 것이 무엇이고 생명의 눈이 뜨인 자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안에만 생명이 참된 복이 있다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삶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내용은 야곱이 삼촌한테 피신해 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큰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석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요 야곱은 지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길이었거든요 이런 사기꾼이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받아도 되나 싶은데요 그럼 그렇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올 줄 알았는데요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생길 이 가시밭길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삼촌한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삼촌 집에서 삼촌을 20년간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삼촌의 그 암염소나 암양들이 낙태를 하거나 그래서 새끼를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삼촌의 그 숫양을 저는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또 동물들에게 물려 찍힌 것은 저는 삼촌에게 한 번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촌은요 낮에 도둑을 맞던지 또는 밤에 도둑을 맞던지 도둑 맞은 것을 저한테 와서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 그 도둑 맞은 것을 충당해서 드렸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눈 붙일 틈도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삼촌은 제 품삭을 열 번이나 속이시고 주지 않으셨어요 정말 야곱이 힘들게 일을 하며 산 것 같아요 이 고백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다 사라져버린 것만 같아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일하시고 계셨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야곱이 20년 동안 아들을 11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열두 집화가 생성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대로 동서남북 각지에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함께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이어서 이런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계속해서 이런 축복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요 이 양을 돌보는데 새끼를 낳으면 다 얼룩진 것 저민한 것이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양이 새끼를 낳는데 전부 얼룩지고 저민한 것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유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라반이 사기를 치고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요 하나님은 야곱의 대산을 지키시고 풍족하게 늘려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라반이 화가 나기 시작했죠 자기가 사기친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요 이 재산이 늘어나니까 나의 갖고 있는 재산을 야곱이 훔쳤다면서 막 분을 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을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20년이 지나고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정말 신실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열심히 일만 했던 야곱도 정말 복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을 것 같아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어찌 이런 삶이 이런 고백이 야곱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의 삶도 이 야곱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기 그 과정을 우리는 전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혹시요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이 계신가요 내 삶이 계속해서 힘들기만 하다면요 그것은 내 인생이 내가 원하고 꿈꾸는 방향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내 인생이 왜 내가 꿈꾸는 대로 그리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냐면요 내 삶의 주권자 내 삶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복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힘들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회사에서 제가 팀을 옮기게 되었어요 제가 속한 팀은 다섯 명이었고 또 제가 갈 팀은 현재 세 명이었어요 현재 제가 족집하는 팀은 5명 移는 곳은 3명의 팀이었어요 인원수를 균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옮겨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그 팀이 세 명이 되었냐면요 그런 팀의 여자 팀장인데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갑자기 울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면 며칠 동안 말을 안 해요 결국 같이 일하는 팀원이 버티지 못하고 다른 팀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팀에 저보고 가려는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하신 분은 알겠지만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인간관계 속에서 이 감정을 소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우리 팀 사람들이 나를 은근히 싫어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내가 외국인이니까 내가 만만하니까 그 팀이 보내는구나 이렇게 원인들을 열심히 찾으니까 부정적인 원인들이 수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서운해지면서 마음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아 이 팀을 옮기는 이 작은 일 하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나는 금방 마음이 불편해지고 화가 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 그 뜻도 알지도 못하면서 내 눈앞에 보여주는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이 너무나도 싫구나 그런데요 제 안에 이 싫어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못된 마음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도 못된 마음이더라고요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저의 이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선하고 반드시 축복의 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드리자 제 안에 불편했던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서운한 마음도 사라지고 오히려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옮긴 지 약 4개월 정도 지났어요 저희 팀장이 바뀌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팀원이 저에게 어떤 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노상은 멘탈이 정신적이 강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정신적이 강한 여자인가요? 제가 이 팀에 오기 싫어가지고 무서워서 얼마나 벌벌 떨었는데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평강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요 그런데 단지 그 일들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원하는 복의 모습을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 삶을 내 손에 쥐고 내가 이끌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교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황대로만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또는 나의 이 죄된 모습에 눌려서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사기꾼이었던 야고 살인자였던 모세 가늠을 저지른 다윗 창녀였던 라하브 이들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신 분이에요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은 참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뿐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만 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